그래가지고 차에서 그래서 아 또 감동이다 또 형이라고 또 밥 못 먹었다고 챙겨준 애 근데 와사비를 한 바가지 넣어가지고 이제 준서 씨도 보면 여기 막내한 터비라고 써있는데 보면은 요즘 약간 팀 내에서 막내들이 제일 좀 뭐랄까 유행같아요 파워가 인플루엔스가 센 거 같아요 어떤지 일단 형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형들이 봤을 때 근데 막내 중서는 어떤 막내인가요? 일단 준서 같은 경우는 일단 버리장버장이 없는 뭘 갑자기 또 그렇게 해요 형들 무시하고 아이 잠깐만 다 거짓말 라이 워낙 좀 부지런 위아이 멤버 중에 제일 부지런해요 항상 아침에 형들 다 깨우고 꼼꼼하고 네 왕께우면 몇 대 때리고 막 이러고 아 버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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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울 때나 일단 착하네요 준서의 이미지가 이제 다른 팀분들 막내처럼 약간 아기자기하거나 그런 막내미가 아니라 조금 남자다움이 있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거기서 나오는 그 멋이라고 하죠 아 그래서 사실 와우 와우 그 얘기해보고 장난치면 막내 같은데 맞아 맞아 또 그런 좋은 부분이나 이제 외관적으로 봤을 때 좀 거기서 지금 막내 같지 않다가 있고 또 다른 준서보다 형인 멤버가 있는데 석활하고 그 친구가 막내 같아가지고 오히려 더 와우 막내 언탑 이미지가 구축되는 것 같아요 네 절 막내로 안 보셔가지고 일단은 네 그래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네 아하 그럼 준서씨는 일단 막내처럼 보이진 않지만 실제 막내이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막내로서 약간 위아이 내에서 막내의 그 역할은 어떤지 일단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떠세요?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지금 형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 네 아 저는 사실 형들 진짜 좋아해가지고 저는 제가 먼저 자꾸 다가와서 장난치고 하는 스타일이라가지고 형들도 그걸 되게 편하게 해줘요 왜냐면 사실 막내라고 약간 이렇게 위축되어 있으면 또 약간 다가가기 어렵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약간 요한이형은 또 뭐 친구처럼 좋은 동생이다 해가지고 아 정말 좋게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친구처럼 좋은 동생이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는데 친구 먹더라고요 진짜로 멀리 터치고 잘 볼때는 위아이는 다 동갑이에요 저는 아 네 그리고 또 웃긴게 있으면은 또 대현이형 같은 경우에는 맏형인데 서열이 좀 하위권에 속해요 네 맞아요 저희는 그만큼 친해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좋네요 좋네요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팀 보면은 되게 볼 때마다 되게 저도 그냥 기분 좋고 뿌듯해지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그래서 보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대현씨는 어떤 리더인지 맏형이기도 하고 리더이신데 어때요? 제가 얘기해 아니요 동생들한테 여쭤볼게요 대현이 얘기해 어떤 리더인 것 같아요? 좀 권력을 남용한 스타일이고 네 뭐 집과 잘못하면 숙소에서 약간 얼차려 시키고 네 집합하고 장난 아니고 사실 진짜 착한 형이라서 저희를 진짜 그만큼 아끼고 또 아까 프로듀싱도 하잖아요 그런 거를 저희를 생각해서 다 이렇게 만드는데 이런 형 없습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네 요한이 형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요?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네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진짜 편해서 너무 좋아요 편하고 친구 같고 장난도 이제 뭔가 이제 좀 잘 맞아서 같은 까라라고 그러나? 같은 느낌? 같은 그 종족 아 종족? 같은 느낌? 같은 성향 야 같은 종족이고 다 같은 종족이지 같은 성향이어서 약간 장난 같은 것도 할 때 뭐 잘 맞고 약간 좀 얘기도 잘 통하고 그래서 좋은 거 같아요 네 좀 리더로서 첨된 이야 약간 동네 형이나 친형 같은 느낌인데 지켜줄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네 태현 씨는 이제 리더 역할하면서 제일 좀 약간 힘들었던? 아니면 좀 짜증이 났었던 그런 어 기억이 있나? 에피소드가 있나요? 아 짜증이라고 매일 밤 아닐까요? 그 에브리나이트 일단 뭐 아무래도 그 책임감이 좀 있고 네 그리고 또 제가 형이기도 하고 리더이기도 해서 제가 동생들하고 풀어나가는 분위기가 저희 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저희가 사이가 좋거나 뭐 무대나 이런 게 꼭 보여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터뷰 주제에도 팀 케미가 좋은 거 같다 이것도 저희가 좋아요 얘기 안 해도 그렇게 얘기 나올 수 있는 게 그렇게 저희끼리 좀 잡고 가고 있어서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려고 하는 부분이 처음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저희 모습인 거 같아서 사실 리더로서 힘든 점은 어 뭐 동생들이 잘해줘서 딱히 없는 거 같기는 합니다 와 그럼 이제 리더로서는 이거고 이제 그냥 맏형 대현이 형 그냥 맏형 대현이 형으로서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은 맏형인데 맏형인데 근데 막내 취급 많이 당하고 오다가도 요한이가 저를 되게 괴롭혀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밥을 한 입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에서 그래서 어 또 감동이다 또 형이라고 또 밥 못 먹었다고 챙겨주는 애 근데 와사비를 한 바가지 넣어가지고 이런 식인 좀 그런 뒤집힌 서열이 있어서 마태형으로서는 좀 힘드네요 네네네 진짜 너무 세 분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일단 리더로서 화이팅! 계속하시고 마태형으로서 저는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화이팅